아 이거 너무 스트레스한데 아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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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수수용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매직 미사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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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odnight. 안녕. 안녕. 주사위놈을 2배로 올린다 주사위 하나를 복쇄한다 추가 주사위 강화멘트 한 턴에 4개 100배입니다 추천바라 아 없으세요 얘가 그래도 열쇠 권한보다는 약하네 대놓고 약하네 섬멸전이라서는 알파 때는 섬멸전을 안했었으니까 생흡 떴다 생흡갓갓생흡 뭘 빼지 만능 열쇠 사과 먹는게 낫겠지 돈 아껴봤자 쓸 때도 없을 건데 어차피 돈 다 사과 사먹을 때 나갈 거야 고리버들 양옆에 있는 애들 열타 불의 약한 애들이네 아이고 빙결 당했다 아니 이걸 또? 하긴 저기 저렇게 낮은 왕들은 아니지 쥐 아니 쥐는 좀 불의 약합니다 나는 모두에게 약하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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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에 약해서 쉽게 잡히면은 쟤넨 불에 약한데 왜 불 쏜거야 카카다 카카 눈보라 지옥불 라이트닝 볼트 불 있으니까 눈보라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회피 해본데 하얀 회피 뭘로 빼지? ㅠㅠㅠㅠㅠㅠ 회피's foot 퍼뜨린 퍼 퍼 퍼뜨린 퍼 퍼 퍼 퍼 퍼 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개 못 던지는구나. 생흡도 못 걷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게임하면서 내가 제 발을 몇 번 했죠. 강화 슬롯. 골판지기사다. 스톨링 가능한 친구 나왔다. 같은 돈 필요했어? 제작. 헷갈렸습니다. 이 게임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골판지한테 가서 스톨링하자. 스톨링하기 전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. 근데 어쨌든 길이 저기밖에 없어. 음 소파. 갓 소파. 갓 갓다. 플레이어 갓다. 스톨링해야 안 되겠구나. 스톨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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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이라도 더 할 수 없을까. 한입 찬스 실패 없으세요 거울가자 거울 죽 떨리고 그냥 우일 빨아먹자 그나마 얘는 극디라는 몹은 아니네 5를 추수에 넣을 걸 그랬나 5를 추수에 넣을 걸 그랬나 5를 추수에 넣을 걸까요? 6를 추수에 넣을 걸까요? 괜히 때렸나? 때리지 말까? 생명 파는데 다 쓸까? 미친듯이 생명 타자 야 이걸 세대 때려? 주사위 하나로? 미트작게임 킬각인데? 야 설마 4에서 3뜨겠어? 미친 미친렛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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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전에 보니까 주사위는 똑같이 뜨드만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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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파가 진짜 좋구나. 스테레오 헤드 선생님. 아, 이걸 저주를 걸어? 아, 못했어. 이 정도는... 이 정도는 애교지. 사기 주문이 나오면 이렇게 쉬운데... 가초파. 가초파. 스카크. 얘는 뭐 면역이지? 얘 다 면역 아니야? 얘 뭐... 많이... 많이 면역일텐데... 빙결은 확실히 면역이고... 뭐... 잠금 면역인가? 잠긴 빙결... 일단 약화 걸긴 해야겠는데... 이 정도가... 이 정도가... 이 정도가... 나의 글자... 이 정도가... 약파 운 딸 게임인데 지금 오 안돼 수사위 5개 발언은 좀 너무한거 같은데 하긴 이 게임이 언제는 안너부했나 3 아이씨 들을게 안맞네 아이씨 나이스 야 미친 그래도 이거 그냥 맞았을 생각하는 끔찍한건 야 이정도면은 잘 막았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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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적으로 패배했는데 몇 판이나 졌는지 보자 한 열 몇 판 진 것 같은데 거의 스무 판 가까이 지지 않았어 정말 끔찍한 불운이구나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제가 내 행운의 여인님 제가 어쨌냐면요 아이고 응 해골판 내가 이 해골판 하나 돌리려고 지금까지 진짜 운발똥만 게임 치자 모두가 날 싫어해 벌레나 먹으러 갈래 니 코구멍에 고무 옷을 하나도 안 웃겨 널 보면 토할 거야 구행 딱 20패즈 이거네 하아 사실 21패즈 아이 그지 같다 진짜 운발똥만 게임 이거 몬스터 밸런스 개똥망이라서 진짜 이거 뭐 나오고냐에 따라서 차이 엄청 크네 아 짜증난다 게임을 이기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사흥에 빡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거 가네요 이렇게 양치 дело 잘 해고